안녕하세요 BC파크입니다 헷갈려나 스케줄 총담에서 시킨 김치볶음밥 그리고 이게 차돌 떡볶이 그게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또 시켰는데 일단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일단 일단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불이 왜 꺼졌지 불이 꺼졌습니다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우와 굉장히 맛있네요 뭔가 좀 역시 비싼 맛이 납니다 확실히 비싸네 비싼만큼 맛있어요 아 먹어보니까 확실히 비싼게 맛있다 뭔가가 맛있다 확실히 비싼게 그냥 비싼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소시지도 맛있습니다 으음 소시지도 맛있습니다 으음 이제 이게 차돌떡볶이인데 차돌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만두가 있네요 만두 만두가 있고 아 역시 찍사가 없으니까 이거 혼자서 찍으려고 힘드네 아 떡볶이군요 떡볶이 그쵸 떡볶이 음 차돌은 어디있나 이건가 음 음 음 이야 어우 이게 차돌인가 봅니다 이게 차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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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손을 바꿀다 힘드네 차돌 음 음 음 떡볶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행어있는거야 뭐야 음 음 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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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 음 음 여기 바까주세요 네네 바까주세요 우와 빼뜨리가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왔노? 나한테 봤는데 얘가